2PM의 태경 수연 2PM의 태경 수연 유래가 미어로 대학생과 女子高생의 유래가 히토드 야넷에 동교를 생길 수 있는 판타지크 러브코메디 키스시대 유래 타마시 큐큐모 메이킹을 오토덕에 피부 좋지 투샷 잡히면 안되지 아무리 봐도 내가 오빠인데 계속 누나라고 그러지 그래도 너무 샘 내는거 아네 아 아냐? 투샷 아 내가 되게 나쁘다고 저런 보이잖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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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세게 되기지 않았어 어 내가 그렇게 세게 되기지 않았어 떨려 투 뭐하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아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두 번 울렸어 두 번 울렸어 아 아 이거 폭력이네 아니야 진짜 화나시가 너무 억울해 아 아니야 빨개졌어 억울한게 아니야 이거 빨개졌어 이거가 아 아 아 아 아 얼굴, 마지막 얼굴이 맞을 것 같아. 얼굴이 맞을 것 같아. 이게 맞으면 돼요.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딱 줄 거야. 너랑 나랑 이렇게 있는데, 탈퇴가 없으니까. 바닥에 붙여져 있는 것은 떼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여기가 안 돼요. 지탱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거만 있으면 돼요. 이 느낌, 이 느낌, 이 동선만. 날라오는 것 같아. 니가 막아줘. 얘는 다 찾아봐야지. 니가 여기. 니가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어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아닌가? 탈퇴가 없지? 자, 출발. 네, 액션. 요. 하나, 둘, 셋. 자, 포트. 저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괜찮아요. 탈퇴했어. 힌리하고 탈퇴했어, 본인이. 좋아? 네. 탈퇴. 요. 요. 탈퇴. 아니, 안나고 한다. 이게. 빨리 해도 돼. 빨리. 어차피 보속이잖아. 여기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뜨고 있어야겠다. 그렇지? 불찍감. 너는 좋아. 응. 너는 좋아. 너는 뽀뽀한 것 같아. 좋아.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続いてはヒョンジが2人の関係を続けていくことに自信を持てなくなったシーンの撮影. 탈퇴는 됐어. 이게 첫 번째 낮아서. 이 정도까지 못해. 그리고. 그리고.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탈퇴는 됐어. 投稿人はみんなエキストラ幻想的なキスストップの掛け声とともにみんな動きを止めています イメージ通り撮影できたか早速モニターチェック フォークスチナー フォークスカリー フォークス あんのことないんじゃ フォークスにえず 4時がシュッとして起こるシーンの撮影です いくお見直し者をかけたらこに Appleを見直しやります reco張ってこの時は? もう閉まります Turtleは、お屋時にはまだ運転します 무슨? 야 너 지금 무슨 일 나와? 남자가 말이야 한 여자를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너 기억 안 난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어떡해 와 이 병태 너 다신 연락하지 마 김소현상,薬을 대기온상に投げつけるのを忘れてしまいました 아 그래 근데 이거 때문에 산다는 거지 마지막이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느낌 자 갈게요 일부러 그런 거 있어요 자 갈게요 자 카메라 네 아 좀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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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っと強く蹴るように言われたキムソヒョンさん でも今度は強すぎたようですね